제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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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와요? 네 잘 나옵니다 제작진 나는 후추가서 눈을 시작하면 안되니 그건 좀 많이 부끄러워 끊지 마세요 아주버님이랑 눈 후추가든 진짜 잘하는 제작진 나는 넘어가고싶은데? 근데 거기는 좋은게 옵셔널이에요 입어도 되고 벗어주세요 그러니까 난 안입지 그게 없어졌다고요?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한 5년은 지났겠다 외국인이래 내가 아는 사이에 내가 아는 사이에 아 진짜 이쁘네 사람 이쁘네 이쁘네 이렇게 찍어야겠다 오리육수 몸이 화날때 이걸 먹는게 나는 제일 괜찮더라고 음 음 배가 정말 깔끔해 머리도 안 아파 면망이다 유튜버님하고 술도 한잔하고 와우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음 그래 애들 잘하는거야 애들 오면 맛있게 맛있다고 나아 애들은 안 먹으면 맛있는 것 같기도 안하잖아 그리고 내공간 확실히 좋긴하다 어 사세요 XS 일정병에다가 껍데기를 넣고 와 영롱하다 껍데기가 네 응 그냥 찍어먹어도 돼 아 염태지 없이는 안 돼 먹어볼까 음 맛있어 음 맛있다 나 돈은 42후부터 버는거지 42부터 버는거면 5년동안 다 써도 되겠네 그때는 대부분이 소진된다는거지 소진된다는거지 음 맛있어 유명한 어플이에요 뭐가 있어요 아니 그냥 일반 회사들 일반 회사들 저기서 일하면 좋겠다 러프탑은 여기 그래도 동남에서는 러프탑에 오는데도 좀 유명한데 아 그래요? 러프탑 아 그게 제일 웃겼는데 아 시원해 좋아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 아 시원해 좋아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 좋은데 새롭지만 또 멕시 나는거 왜 먹던걸로 바로 이름 아시는데 얼굴이 없어도 조봉현님 오셨대 아 좋다 와 완전 다 먹었다고 한다 정말 다 먹었다고 한다 데킬라 데킬라도 종류가 되게 많네 너무 많다 이건 샷인가봐요 데킬라 샷을 먹으면 끝이잖아 그럼 뭐 안되지 나 누드비치 먹을래 너무 누드비치 너무 누드 좋아하는거 아니에요? 제가 얼마후에 여름이 오는순간 호주 누드비치를 찍을거에요 그 영상은 터질거야 아 근데 그럼 누드비치면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잖아 아니요 사람만 안나오면 되는데 사람 나오게도 올리긴 올리더라구 호주는 올리는데 사람이 나오지는 않게 안주인가요? 네 안주입니다 오 난 항상 오면은 휴신칩스 먹어봤고 응 근데 뭐 지금 배가 불러서 하스타를 좀 또 아니고 별로 없는데 그러게 먹을게 없네 배가 불러서 어 어 여기 외국인도 하나 있으니까 되게 그치? 그치않아요? 19,000원이에요 그게 진짜 너무 비싸다 어 자 받으시오 아 한손으로 받아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영상을 찍어야되서 오우 너무 예쁘다 밑에가 기름 뜨는거 같지 않니? 아 너무 예뻐 야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봐 아 힘들어 야 나도 호주가서 누드비치 같이 가면 안되냐? 아니 좀 그건 좀 많이 부끄러워할거 같은데 아 한잔하세요 아주버님이랑 누드비치 가고 진짜 이상하네 그쵸 어 나는 넘어가고싶은데? 응 근데 근데 거기는 좋은게 옵셔널이에요 입어도 되고 벗어도 돼요 어 그러니까 나 안입게 난 안입게 아니 내 눈은 무슨 데야 원래 태초에 아무것도 안입고 어때요?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? 아 가식적이야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되게 더 편하게 할 것 같아 지금은 아직 자영이가 초창기라 뭐지 그 클로즈 오브? 누드비치 보드카 들어간 너무 색감이 이쁘다 너무 예뻐 그때 여기 여섯 자리를 비워놨단 말이야 저 때문에요? 너 오면 여기 여섯 명 여기 다 앉아 감동이다 근데 알았어 어 알았어 감자튀김 맛이 이 감자튀김? 다른 것보다 맛있어 이게 송로버섯 오일인가 뭔가 송로버섯 오일? 그 이름 뭐지? 트러플? 어 맞아 맞아 그걸로 트러플로튀김인거에요? 트러플로튀김 감자튀김 어 와 진짜 맛있다 근데 향이 맛있다 틀려 훨씬 좋아 오 그림이야 그림이 진짜 그림 중요해 근데 여기도 지금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영이 그 사진보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아 자영이 부럽다 부럽다 하는 거야 연예인이야? 네 음 아 좋아 지금 동영상인데 아 미안해 죄송합니다 남산 모형 남산타워 여기는 명품이겠지? 여기는 명품이겠지? 여기는 명품 이쪽은 어딜까요? 야 이거 너무 좋아 얘들아 야 이거 너무 예뻐 핸드폰 여기 있으면 좋다니까 여기 있으면 아우 너무 좋아 결국에 먹네요 감바스 좋아 그냥 주셔야 돼요 이게 다 술 깨는 약이에요? 그렇지 우와 별게 다 있어 얘를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지 술이 깨는 거예요? 하하하하 그냥 근데 이걸 먹었다며 또 먹을 거 같아 아 저는 저는 씻고 잘 거예요 넌 못 자 저는 씻고 잘 겁니다 절대 못 자 나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이걸 왜 먹어 만원이야 이거 안 먹을래요 이거 먹고 한 번 둘이서 계속 술을 먹어보는 거야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남기고 사라졌냐면 자기의 추억을 조각조각 내 가지고 그렇게 왜곡되게 해서 올리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사라졌어 근데 그게 아이고 뭐지? 무슨 말인지 알 거 같아 지금 그냥 만끽하기도 부족한데 그걸 다 찍어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조금 약간 뭔가 위선적이고 과식적이고 약간 재믈말이 섞인 느낌 그런 건데 해야지 어떻게 해 근데 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사업을 생각하고 잘 모르겠네 한참 ног이 이런 저녁 한번 볼게 진짜